가지마요 우리의 라고 불렀다 우리의 왜 이러냐? 얘가 하루 종일 노고 당한 거야 그래야? 이 모든 상황이 한 계약직 사원의 경솔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음을 노력의 질과 양이 다른 참 그래 죄송합니다 살다 보면 끝을 알지만 죄송합니다 시작한 것도 많아 죄송합니다 버텨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손을 잡지 않으실 분과 손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?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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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scord ilot